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일단 저친구랑 부탁해요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뭔가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솔직히 고기도 하고 조금 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굳이 계속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식사의 두가지 이 아우 너무 맛있어 이거는 저거 먹으면 더까봐요 너무 맛있어 아우 정말 맛있는데 이 아우 이제 먹으면 더 맛있어 이 아우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아삭아삭 맛있음 신나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제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먹어야지 매운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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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오징어 초콜릿 초콜릿 자식을 만들어먹을 때 맛있다 계란 오늘의 주인공은 꼭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고소해요 고소한 맛 가득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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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너무 맛있어 치킨 청양고추 오징어 시원한 맛 맵다 뱀 마늘 마늘 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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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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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남은 마늘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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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오징어 이렇게 향기 고추 고춧가루 달콤하고 찹쌀가루 소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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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니아 매운 조합 마니아 김치 고추 고춧가루 고추 뼈 소금 고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